자 또 중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뭐가 있냐? 아 중국에 이걸 뭐 여러분들 짱저한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혹시? 자 중국 연예계 소식 나갑니다. 짱저한이라는 뭐 중국 배우 알아요? 모르죠? 나도 몰라. 저도 몰라요. 저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요즘 논란이에요.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야. 무슨 논란이냐?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이거. 이거 어딥니까 이거. 자 무협 판타지 드라마 샨허링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짱저한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다. 아 이건 뭐 뭐 지금 아 중국이 일본 이런 거에. 여러분들 옛날에 일본이 중국 침략할 때 일본군이 죽인 중국 사람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. 근데 야스쿠니 신사를 가? 이건 중국에서도 한국도 이거 살짝 좀 민감한 문제인데 중국은 이거 더 민감해요. 야 얘는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. 아니 만약에 얘가 가서 무슨 뭐 다큐 때문에 아 여기가 야스쿠니 신사고 일본의 뭐 뭐 사람들은 여기서 왜 참배를 하고 이런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이건 잘못된 거다. 뭐 이런 다큐 방송을 했으면 좋은데 얜 그냥 사진을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. 어?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. 모르고 간 거 아니냐고요? 팬들이 글을 내리라고 해도 당당 했다고요? 그랬으니까 퇴출 당했겠지. 근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아니고 입구에서 사진 찍은 걸로 퇴출. 중국에서 이건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. 그것만 알고 계세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한국 연예인이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참배를 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해도 그것도 약간 내피즌한테 엄청 씹힐 것 같거든? 퇴출까지는 아닌지만 겁나 씹힐 거야. 안 그래요? 근데 중국은 이거는 더 민감해. 중국은 약간 이성적을 좀 뛰어넘어요. 한국이 그래도 노 재팬 할 때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일본산 차들을 막 박살내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. 우리 알아서 사지 맙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. 근데 중국은 그건 이성적인 걸 뛰어넘어 진짜 길거리에 다니는 혼다 차를 다 때려부셨다니까? 그 정도로 민감해. 아무튼 중국에서는 요 일이 있었고요. 이거를 뭐 다뤄달라 하는데 이거 뭐 딱히 다룰 것도 없습니다. 옛날에 일본 관련된 거 뭐 해가지고 매장당한 연예인들 되게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짱저한이 이건 최근이에요. 뭐 여기 야스쿠니 여기 가가지고 신사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퇴출당하고 중국에서는 그만큼 민감하니까. 그리고 또 뭐 어떤 옛날에 짜오웨이라고 있어요. 중국의 그 뭐냐 황제의 딸 아시죠? 황제의 딸. 황제의 딸 중에 그 공주 조미. 짜오웨이가 나중에 가수 활동을 했는데 가수 의상을 뭘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냐면 일본 그 우길기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 원피스를 딱 입고 나와서 노래 불렀는데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한동안 매장당했었어요. 특히 중국에서 이렇게 연예활동을 하려면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지. 뭐 광고 다 낑기고 연예계수 퇴출당하고 어? 짱저한이라는 이 친구. 짜오웨이도 그때 한동안 그냥 방송에 못 나왔었어. 중국 공산당이 있잖아요. 뭐 이런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 민심들이 있잖아요. 민심.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 실수했는데 저건 말도 안 돼. 민심들은 이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보거든. 중국에서 뭐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정부 쪽에서도 이거를 함부로 방송에 못 내보내게 해. 근데 뭐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댓글 중에 얘네들 이거 몰랐을 거다. 뭐 뭐 밑에 댓글 보면 아 이 새끼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. 몰랐던 거 아니야. 그때 짜오웨이도 아 전 문양이 뭔지 모르고 입은 거 아니야.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뭐가 나왔느냐. 요즘 뭐 우이판. 크리스도 지금 뭐 개판을 치고 있지. 얘는 뭐 뭐 또 이런 야스쿠니 신사가서 사진을 찍지 않나. 요즘 중국의 연예인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요. 크리스 게이트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잖아. 중국에서 난리 났었고 지금 크리스는 들어갔고 어 몇 년 나올지 모르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최소 5년 길면 제일 세면 사형까지 간다는데 사형은 좀 그럴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뭐 최소 5년 길면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중국에 너무 많이 개판을 치고 있는 어 연예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. 이은 이드 정노수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이거. 야 이거 뭐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. 이게 그냥 요대로 한자어로 번역해드리자면 예인, 예덕, 승낙서 뭐 이런 건데 아 이걸 좀 해석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연예인의 예의와 품덕, 각서 뭐 이런 거예요. 어 이게 뭐냐. 각서에요. 어떻게 보면 각서입니다. 계약서 같은 거예요. 어 계약서.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. 안에 내용들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. 연예인을 하기 전에 일단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품덕이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. 그러니까 품행에 대한 각서에요. 절대적으로 위법적이거나 뭐 도덕이 없거나 그 다음에 악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.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런 악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굉장히 쓰레기 같은 그런 공연을 금지한다.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공연을 금지한다.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실을 비꼬고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죠.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. 중국에는 진짜 이 어떤 문장이냐. 른 민이 다 많이 들어와요. 른 민. 인민. 이게 왜 어떻게 들어갔냐. 쪼 이거 든 이 쌍신. 이게 뭐냐면 도덕도 만점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실력도 만점이고 그렇지. 연예인으로서 자기 실력도 만점이고 도덕도 만점인 이런 연예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민을 중심으로 하여 창작하고 영향력을 주는 연예인이 되어야 한다. 인사오프 펑칭정치의 항의의 환증 이 연예계 분위기를 아주 맑고 산들 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아주 맑은 물처럼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. 뭐 이런 거예요. 각서죠. 그러니까 연예인 각서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실력과 도덕이 다 있어야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된다.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서인데 이 각서에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사인을 했습니다. 근데 중국 네티즌들은 있잖아요. 중국도 악플러들이 되게 많아요. 키보드 워리어를 되게 많아. 근데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중국 공산당은 함부로 못 가요. 자기 계정 없어지고 잡혀갈까봐. 근데 와 연예계에 대해서는 살벌하게 까더라. 밑에 댓글 바로 달렸습니다.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시기지. 아 이거 뭐 한국 악플들이랑 비슷해. 지금 뭐 또 저러다가 나중에 또 제2의 크리스 나오고 또 똑같아지겠지. 아 뭐 이런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각서가 연예인 품덕 각서 이렇게 정하자. 연예인 도덕 각서 품덕 각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. 이 드 페이쉰. 아 골대리입니다. 이 드 정로 이 드 페이쉰. 섬메시호 이 드 예 변성 자오즈워드 공주이라. 이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음 예덕 증서 여기 품덕 각서에다가 다들 사인을 하고 서로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여기는 또 이렇게 누가 이런 글을 써가지고 까네요. 야 무슨 예의와 도덕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연예인들은 갖다가지고 마케팅으로 쓰냐. 이것 가지고도 그렇게 마케팅을 하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여기 나온 게 이 드 페이쉰이 뭐냐. 아 이런 증서를 따기 위해서 어? 어 이 사람은 연예인의 자질과 사람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증서를 따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시험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냐. 인성교육. 그렇지 그렇지. 인성교육. 그냥 요즘 중국에도 연예인들이 이제 사건사고를 만치고 있으니 에 이런 증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아 우리는 품위를 지키겠다. 우리는 선을 넘지 않겠다. 이러면서 각서를 쓰는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했어. 이거 다 연예인들 사인이에요. 이거 사진 올라왔네. 정루어른 에 각서에 사인한 사람들 허중이라고 하면 이 분도 중국에서 어 거의 최고급 MC라고 생각하면 중국의 약간 유재석 같은 느낌? 아 여기 많은 유명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 다 사인을 이렇게 했네요. 조항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거 간단하게 번역한 거 그건데 여기 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쪼허거다 신시대 원예공소저 합격된 신세대의 문예공작자가 되자. 이야 약간 북한 북한 문장 생각은 나진 않아요? 다이도우 잉사오 펑칭치정 항예신풍 내가 앞장서서 맑은 공기가 흐르는 연예계를 만들자.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게 메인입니다. 그래서 중국은 요즘 또 뭘 하고 있느냐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각서 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중국의 팬클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팬층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연예인 있으면 팬이 있잖아. 팬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중국에는 되게 많았던 거야. 그런 어플들을 지금 싹 다 규제해버렸어요. 어플 시장에서 싹 다 내렸습니다. 여러분 또한 주의싱 앱 지중샤자 외청년인 부능 인환 중초 이런 팬 문화 이게 다 그 팬 활동을 하는 그 팬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었어. 여기 보면 뭐 팬스북 이거 너무 페이스북 따라한 거 아니야? 팬스북 어 좋아. 팬스왕 웨이판 아이도 이거 다 이제 팬 활동하는 그런 어플들인데 이거 싹 다 내렸어요. 싹 다 규제 들어갔습니다. 이런 거를 규제하면서 아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? 이 얘기도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. 관방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한 게 쓸렸어요. 어떤 기사냐? 요즘 이런 팬 클럽 활동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규제를 받으니 연예계는 굉장히 맑아졌다. 이러면서 신진파이 위러 관찰자 이즈 주의다. 유치 쥐펑 민싱 부루 송바이 인숑 관찰단은 뭐 여기 사이트 소속이겠죠? 관찰단은 생각에 이렇게 스타들을 이렇게 우러러볼 바에는 이런 스타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영웅들을 쫓아다니자. 사회주의 팬 문화 어떤 거냐? 이런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우러러볼 바에는 이 사회의 영웅들을 쫓아다니자.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? 나라를 위해서 체육을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체육 거나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 그 다음에 노동 모범자들 노동 모범자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떨친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게 어떠냐? 그러니까 이거야 연예인들 쫓아다닐 바에는 연예인들 그만 쫓아다니고 과학자들 노동 모범자들 아니면 뭐 중국 올림픽 중국을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온 그런 중국의 체육 거나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명예를 가져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팬으로서 활동해라 사회주의식 팬 문화죠 내가 봤을 때 시진 빙 팬클럽 필요할 것 같은데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